광명세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서경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테니스 엘보를 진단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촬영하는 엑스레이에 어떤 소견이 발생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문의들이 진찰을 하여서 팔꿈치 바깥쪽 부위에 어떤 통증이 있는 부위를 눌렀을 때 심한 압동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주먹을 꽉 쥐게 하건 아니면 손목을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할 때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이러한 증상이 심해진다면 이러한 소견을 보고 일반적으로 테니스 엘보를 진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장시간 지속되고 치료에 반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착되는 힘줄에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는 관절 내에 염증이 증가되는 활액망염 소견이 같이 동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MRI 촬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